네 안녕하세요 마르크의 파이널컷 프로 3분 강좌 오늘은 이제 렌즈 셀렉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렌즈 셀렉션 기능은 이 타임라인 상단에 위치한 도구 박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이 시작점과 아웃점을 드래그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한 부분을 상단의 메뉴 트림에 가서 이 트림 셀렉션을 선택을 하면 이제 선택한 범위만큼만 트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트림 기능 말고도 이 렌즈 셀렉션 기능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디오 애니메이션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펙트 창에서 제가 이 에이지드 페이퍼라는 기능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렌즈 셀렉션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구간에서만 이 비디오 이펙트가 적용이 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클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활성화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이펙트에 들어가 있는 이 어마운트 양이죠 이게 지금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모두 0으로 한번 낮춰 볼게요 0으로 낮춰 보면 이제 적용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중간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이 렌즈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이펙트의 창에서 이만큼만 범위를 적용을 시켜 준다 하고 이렇게 올려 주시면 이 특정 부분만 이렇게 비디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디오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렌즈 셀렉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닫고요 특정 이제 구간에서 오디오가 좀 안 나오고 싶은데 그걸 하는 방법은 일단 렌즈 셀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역시 적용하고자 하는 오디오 클립에다가 이것을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 주면 자동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적용이 되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오디오 기능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 속도 조절에도 이런 렌즈 셀렉션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범위만큼만 넣어 주신 다음에 이제 속도 조절해서 슬로우로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구간만 빠르게 또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홀드 홀드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갔을 때 멈추는 어떤 기능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영상 편집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중간 부분에 어떤 구간만 이렇게 비디오 이펙트를 넣어 준다거나 오디오 소리를 줄여 준다거나 혹은 속도를 조절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간 중에 이렇게 특정 부분만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특정 부분을 설정을 해 두고 파일에서 Share, Export 파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이 범위로 설정된 부분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 셀렉션 기능을 활용을 하면 좀 더 파이널 컷 프로를 좀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렌즈 셀렉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